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엘니뇨 폭풍우가 잇따라 몰려오면서 도로 침수와 산사태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미국 국립기상청은 엘니뇨 폭풍우의 영향으로 LA에 7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 등 캘리포니아 남부 전역에 상당량의 비가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특히 이번 엘니뇨 폭풍우는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최소 두세 차례 순차적으로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동전 크기의 우박이 내릴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. 이미 LA도심에 5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해안지역의 도로가 침수됐고 글렌도라 등 산불 피해 지역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리는 등 곳곳에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오렌지 카운티 산불 발생 지역과 해안지역, 협곡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.